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우와 부럽잖아? 뭐? 난달래 그거 뭐야 부럽다 우리 아빠가 놀러가서 폰 꾸미기 있어서 사달라고 해서 사준거거든? 잘난척하네 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짜고 또 쭉 짜고 하는거다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케이크같지? 헷! 우와 케이크같이 예쁘다 그래서 다 짜고 마지막에 이런거 올려주면 끝 이렇게 올리고 또 이런 하리부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파츠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어떠냐 헷! 예쁘지 뿌! 대박이지? 진짜 부럽다 나도 하고싶다 나도 하고싶다 어? 어? 방금 무비키 사라졌다 헷! 어떻게 된거야? 흠 어디간거지? 나한테 딱 맞잖아? 어? 어? 그거 어디서 많이 봤다? 내꺼 아니야? 어? 어? 맞아 니꺼야? 헤헤헤헤 야! 너가 왜 내꺼 마음대로 가져갔냐? 힝! 야! 한번 해본거야 한번! 놔! 야! 돌려줘! 뿌! 우와! 여기 천국이다! 맞아 여긴 천국이야! 천사님 반가워요! 반가워 비키! 너가 폰꾸미기 하고싶다고 했지? 헉! 어떻게 아셨어요? 다 듣고있지! 우와 신기하다! 천국에 폰꾸미기 신상이 나왔는데 한번 해볼래? 폰꾸미기 신상이요? 우와 진짜 재밌겠다! 네! 해볼게요! 그래! 재밌게 해보자! 나와라! 야! 우와! 우와! 멋지다! 이 안에 오마이비크 친구들이 다 있네! 무료도 아니니까 우리 오키님들도 프린트해서 재밌게 폰케이스를 꾸며봐요! 더보기란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세요! 그럼 재밌게 놀려! 네! 어! 천사님! 천사님! 응? 이거 어떻게 꾸미는 거예요? 아! 이 그림 보이지? 이대로 오려서 코팅하고 투명 케이스에 붙이면 된다? 아! 오려서 코팅해서 붙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려봐야지! 오! 귀여워! 뿌! 뿌! 갈래 뿌! 딸기맛 안에 사탕 들었다! 또 남반장! 우와! 약간 초코비 같은 느낌! 귀여워! 우와! 나다! 여기 하트도 있고 여기 안에 하트젤리가 있어! 너무 맛있겠다! 박스윙! 누텔라야! 진짜 잘 어울린다! 예뻐! 백서라도! 우와! 시리얼! 너무 귀엽다! 텔라! 우와! 너무 귀여워! 밀크! 오키님들은 뭐가 제일 귀여우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순서대로 오려봐야지! 갈래 거부터 가위질을 해줍니다! 한 이 정도 흰색 남겨도 돼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짠! 이렇게 가위로 다 오리고 옆을 보면 여기도 꾸며주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가위질을 해줄 건데 여기 보면 와! 이렇게 쿠키도 있고 하트도 있고 비키비키도 있고 이렇게 지렁이 젤리도 있고 와! 오마이비키 로고도 있다! 그리고 여기 띠 이런 것도 있고 하트하트도 있고 스마일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레터링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가위로 오려줄게요! 슝슝! 본 꾸미기 디자인이 귀여우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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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다 자르고 코팅까지 했어요! 이걸 뒤집어서 이 뒷면에 박스테이프 같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슝! 잘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이제 뒤집어서 잘라줄게요! 오비키 거만 잘라보면 짠! 이렇게 오비키 걸 잘라줬죠? 키키키키키 오비키 뒤에 보면 양면 테이프가 붙여있잖아요? 이걸 싹 떼주면 끈적끈적한 테이프 완성! 그러면 폰케이스에 이렇게 꾸며주면 바로 꾸미기 되겠죠? 짠! 스티커 다 오렸다! 이제 학교 가서 재밌게 꾸며봐야지! 키키키키 귀여워 오비키! 오케이! 룰루 폰케이스 룰루 폰케이스를 만들어보면 뒤에 양면 테이프를 뗀 다음에 중간에 붙여주기 짜잔! 우와! 이 하트 스티커를 여기 살짝 뒤에다가 짜잔! 붙여주고 젤리 스티커도 빼서 여기에다가 오! 예쁘다! 키키키키키 미키! 요 스티커를 요쯤에다가 붙여줄건데 뒤에 양면 테이프를 슉 떼서 우와 진짜 스티커 같지? 쇼쇼쇼! 이걸 여기로 쫙 잘라줄거에요 가위로 숑숑 잘랐는데 이 옆면까지 이렇게 잘랐어요 와우! 오! 이렇게 꾸며졌죠? 이제 이 쿠키로도 여기를 꾸며줄게요 허허! 부럽잖아! 오! 내꺼보다 더 예쁘잖아 헥! 허억! 양면 스티커를 떼서 쿠키도 붙여주고 오 마이비키! 로고 붙여주고 하트까지 하면 와! 폰케이스 완성! 우와! 우와! 잘 만났다! 이제 핸드폰을 넣어봐야지 투명 케이스를 이제 껴주면 우와! 진짜 예뻐! 뒤로 돌리면 짜잔! 배경화면까지 숑숑! 우와! 너 그거 어디서 났냐? 헥! 어? 이거? 천사님이 주셨어 더보기란 링크에서 다운받고 프린트에서 만들기 하면 되지요! 우와! 나도 하고싶네! 뿌! 갈래야! 너 것도 만들어 줄까? 응! 내 것도 있어? 응! 물론이지! 세인아! 너 것도 있어! 헉! 내 것도? 어디 어디! 잘 봐봐! 갈래 봐! 귀엽지! 뿌! 뿌! 갈래 뿌! 뿌! 떼어주고 중간쯤에 짠!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갈래 너가 좋아하는 하트를 샤라랑 여기다가 리본을 딱 달아주고 오이! 그 다음에 이 레인보우 띠를 여기 안에다가 해줄 거야 우와!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지? 여기 하트를 붙여주고 스마일도 붙여주고 그러면 완성! 자! 너 핸드폰 껴봐 헥! 내 핸드폰에 꼈다!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헥! 마음에 들어하니까 좋네! 나도 기분이 박세인 것도 만들어보면 이거부터 슈루룩 떼가지고 이쯤 이렇게 붙여주고 쿠키도 미리 짜라란! 그 다음에 이제 세인이 이쯤 붙여줍니다 이렇게 로고를 붙여주고 짜잔! 스마일 노란색을 쇽쇽! 그 다음에 레인보우도 쇽! 그 다음에 별도 여기다가 쇽쇽! 마지막 남은 곳에 스마일도 붙여주고 쓰닥둑! 오! 폰케이스 완성! 호! 내 거 멋있잖아! 하하! 너무 이쁘지? 자 이거까지 너네들 선물 너무 고마워! 고마워! 헷! 내 거까지 만들어서 주다니 나는 내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산 건 아니고 천사님이 다 주신 거야 고마워! 비키야 이거 먹을래? 헷! 먹으라 뿌! 우와! 진짜 맛있겠다! 고마워! 나는 내일 뭐 갖다줄게 슬라임 같은 거 그래! 같이 놀자! 재밌겠다! 설아랑 헬라 폰케이스도 만들어서 선물 줘야지! 설아랑 헬라도 좋아야겠다! 헷! 좋아했으면 좋겠다! 무조건이지! 이거 봐! 나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헷! 너무 나랑 잘 어울린다! 뿌! 대박이잖아! 진짜 파는 것 같잖아! 너무 잘 어울린다! 헷! 너무 잘 어울린다! 헷! 나도 나도 잘 어울리는 천하부족박세일 천천천천천하 모모모모모족 그만해 그만해! 나는 나는 천하모족 악마박세일 그래도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너무 좋다! 고마워해! 허허!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폰케이스 꾸미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기 대! 성공! 뿌!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 그낼 수 있어! 우리 그낼 수 있어! 황혼 talking